3, 2, 1, Let's do this! 나무르다가 마크깨기인데 마을에서 시작을 하네요 그 다음 스폰도 나무 위였어요 놀랍게도 진짜 리얼리 참 트루 보너스 상자에는 도끼랑 뭐 각종 아이템들 뭐 네네네네네네네네 그 다음에 마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주민을 시작하자마자 만났는데 이 코가 참 크네요 이야아 1위옷에 0 이야 볼렘형 반갑습니다 접니다 저에요 깔수 응애 어디가 나랑 놀아 시작하자마자 죽는건 되게 오랜만인데 나이스 아니 뭐 나무가 오피 아이템을 준다는데 그냥 나무가 아니라서 그런건가? 잠깐만 이게 껍질 벗긴 참 나무 원목이잖아요 이거라서 안되는건지 아니면 아카시아 나무 원목 여기에서 좋은 아이템이 나오나? 뿜 뭐야 주민아 정답을 아니? 어디서 오피 아이템이 나오니? 너한테 나서 나오니? 너한테서 나오니? 너한테서? 너한테서 나와 오피 아이템? 아닌가봐 나무로 뭔가 만든거에서 나오나? 뿜 뿜 아닌데? 계단 아닌데? 난파선 난파선 난파선에 오피 아이템이 있습니까? 오피 아이템이 있긴 있네요 다이아몬 나이스 절조각스 예 여기도 어 보물지도 뭐야 보물지도 나이스인데? 배 띄우고 출발스 어딥니까? 다 와가는데? 야 오 여기야 여기 아래에 오피 아이템 있대 바로 막대기에다가 다이아몬드 올려 붐 좋아요 저 내려갑니다 빨리 줘요 야 줘봐 오 나왔다 붐 이야 오 베리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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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명히 나무에서 오피 아이템이 나온댔는데 왜 오피 아이템을 안 주는걸까 참 궁금하네요 나무에서 오피 아이템이 걸려있다는데 이것도 아니고 덩굴도 아니잖아 줘야지 아이템 응해 내가 지금까지 안 건드린게 나뭇잎 아냐? 나뭇잎이네 정답은 나뭇잎이었어 나뭇잎을 찰지게 뜯어내서 오피 아이템을 얻으려면 간단합니다 바로 이 나무들을 캐요 붐 바로 제작돼 붐 그 다음에 호 다이아몬드 호 여기에서 가위도 만들어줄 수 있지 붐 고 아니 잠깐만 시작한지 10분도 안됐어 게임이 끝난다고? 다이아몬드 블록을 이만큼 준다고? 투구 네더라 아니 잠깐만 게임을 이게 게임인가? 뭐 아무튼 줬으니 입습니다 예 야 이거 다이아몬드 뭐야 이거 다 어따어? 야 이거 뭐야 야 잠깐만 야야 너 이거 가질래? 다이아몬드 골렘 만들래 이걸로? 너 다 가져 가지라니까? 안 가질거야? 안 가질거냐고 야 주는데 안 먹냐 아니 이거 대책이 안서는데? 오히려 아이템을 너무 두둑하게 줘 내가 요새 힘든 모드들을 많이 하다보니 거기에 너무 길들어졌나? 부담스럽네 너무 많이 줘 자 그러면 요번에는 가위로 한번 해볼까요? 끝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야 이거는 야 게임 끝났다 토템도 줘 황금사 화살도 줘 이왕 줄거면 주세요 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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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활만 주면 뭐해 아니 화살 안 주는데 부시를 만들어서 지옥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만들었어요 대박이죠? 재재재재재재재잰 붕붕 이에 갑시다 저장 필요 없죠? 레츠'RE 굿레더 어 요새 발견 근데 요새는 안가도 되죠? 바츠건 찾으러 가봅시다 아니 화약을 사십 개를 썼는데 바츠 Pray 담나온다? 이렇게 운이 없는 유튜버가 있다 크크루핑 0ps 어 찾았다 바츠爷 Stefan이다 호 얘들아 화살 뱉어 화살 화살만 뱉어 다른건 뱉지마 내가 이렇게 다른 아이템에 대해서 관대한 적이 있었나 내가 진주를 맨날 달라고 하지만 오늘은 진주 안줘도 돼 나 64개 두께에 두 세트 있어 그 다음에 진주 또 있어 걱정하지마 얘들아 아니 이런거 주지마 얘들아 화살만 뱉어 화살만 다른거 다 필요 없다 오늘은 니네한테 좀 많이 관대한 날이야 얘들아 화살 세 세트까지 얼마 안남았어 힘내 조금 더 힘을 내줘 예 몇개 안남았어 여섯 개 남았어 여섯 개 화살 여섯 개 빨리 뱉어 그렇지 어 끝 어 감사합니다 아 저기라고? 오케이 예lists 예 imagem 어우 we miss we miss 나왔어 나랑 노 실스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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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같이 계셨군요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형님 레드카펫 우리 형님 레드카펫 깔아 드리니까 되게 좋아하시네 감사했어요 형 어 고생하셨습니다 휴 예 오예 품예 홀리맨브로 예 아 아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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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누구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여기도 동굴이랑 겹쳐져있네 아니 이런데가 제일 맘에 안들어 아우 이거 용찾는게 왜이렇게 빡세진거야 아니 상자를 볼 필요가 없잖아 깔수야 빨리 용찾아 뭐야 이거 찾았다 예 아우 아주 좋아요 바로 찾았네 그냥 뭐 잴거 없이 바로 들어갑시다 활로다가 그렇지 예 예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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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아우 제발 예 여기서 황금사각 막아주고 쉬프트 눌러주고 뿜 아유 감사 형 나왔어 형 빨리 이거 줘 머리 어 어 나 세지 나 좋지 괜찮지 괜찮지 형 나 폭죽 아까전에 막 서가지고 없어 내려와줘 나한테 맞아줘 응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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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제 한발 맞춘거야? 놀랍다 형 여기서 더하면 뇌절이야 여기서 더하면 뇌절입니다 형 이제 뇌절인거 알았구나 형 빨리 내려와요 그냥 아이 나 데미지 10.5야 어 도끼보다 쎄 지금 빨리 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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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내놔 머리 딱 떼 핵불밤 들어갑니다 핵불밤 들어갑니다 핵불밤 들어가요 뿜 예 예 자 쟿 쟿 쟿 뿜 아우 맛있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나무로다가 마크 깨기 성공적으로 끝낸 깔수입니다 오늘은 솔직히 난이도가 많이 쉬웠어요 근데 난이도 쉬운것도 해달라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진행을 했구요 아무튼간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우우우와